오늘은 7월 9일날 신앙이 나온 걸 하긴 했는데 한번 온정도 겸위도 다녀오고 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양으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예비로 놓아놨던 서초광 인데 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차있는 상태입니다 옆에는 7월 초에 약하다 보니까 도봉을 먹기 위해서 먹이통을 만들어주는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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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풀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식량도 많이 저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쪽 세 장에서 요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면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양을 찾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아 겸이 다녀오고 아주 요양이 튼실합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숭량도 많고 밥도 많고 벌 세력도 좋고 그래서 옆에 있던 그것까지 다 합쳐줘도 될 것 같아서 요것도 다 합쳐주겠습니다 여섯 장 벌이 된 것 같은데 곧 산란도 하고 아주 볼 상태는 양호합니다 너무 좋은데 싱싱— 어색—